연남동 오면 뭐 먹고 싶은 거 없었어? 반이탕 아니잖아 그러면 가정식 아니잖아 밥 말고 여보가 맨날 사다주던 푸흠인가 푸히히인가? 그냥 동그란 빵 이거 먹자 밥 먹자 그럼 밥부터 먹자 그럼 진짜 없는 자식 그럼 빵부터 먹자 아니야 너무 예쁘다 골목 오아시스래 왜 이런데로 이제야 왔지? 우리 원래 항상 여기 다녔었어 근데 몰랐던 거지 저 핑크색은 뭐야? 어디? 저기 저기 디저트 카페래? 너무 예쁘다 어 나 여기서 한입 찍었어 오케이 빨리 빨리 포즈 바꿔야지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나도 쓸래 야 그거 같아 달빛천사 가라? 뭐 저기 여보가 맨날 사다주던 거다 먹을래? 한 개 하나 먹을래 날개가 맛있지 않아? 어 하나로 나눠 먹자 하나? 그 요거트는? 요거트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한계로 너만 먹자 그때 그 맛이 아닌데? 냉장고에 없어서 그런가? 여보가 막 사다줬을 때 엄청 맛있었는데 그치 사다주면 안돼 사다 준거잖아 사준거지 근데 맛있는데? 응 그때 그 맛이 아니라니까 그때 그 맛은 아닌데 맛있잖아 응 한계만 더 먹을까? 안돼 밥 먹어야 돼 깜짝이야 얘네 뭐야? 뭐야? 비둘기야? 맷비둘기 아니야 꾸꾸꾸꾸꾸꾸 화면이 응 막 어디갔어? 내놔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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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근데 내꺼 잘해? 여기야 뭐 있는지 볼래 여름이가 먹고 싶은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있나? 거기있다 알리오 올리오 오빠는? 나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들어가서 보지 뭐 진대 없는 자식 어? 아 여기 아니 헤헤헤 여기 맞아? 근데 여기 상이 왜 이렇게 낮아? 37만 응 와인 안 막아 우리 두 개만 시켜서 먹자 여름이는 알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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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오거든? 똑바로 말해줄래? 알리오 올리오 오 여기 분위기 좋다 겨울 남겼네 뭐 어쩌라고 그거 왜 만져? 아 진짜 더러워 뭐 하냐 너? 뭐 하냐 너? 아 그렇게 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여는 거야 어떻게?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당연히 그렇게 여는 거지 어때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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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맛있어? 느끼하다면서 왜 다 먹었어? 내가 다 먹었잖아 나갈까? 자 다음 코스는 여름이가 좋아하는 마카롱 먹으라 왜 이래 진짜 뭐해? 스윗가이 바람 없어? 당연하지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 돼 나도 최고야 최고야? 최고의 남자친구 당연하지 박성 조금만 빼라 여기 겁나 있는 거 같아 엄청 맛있대 야 근데 신기해가 오오오오오 이거 먹어봐야지 표정은 별로 맛이 없는데? 별로 맛있으면 표정이 안들어져 아 그래? 여보는 그게 문제야 왜? 항상 리액션이 똑같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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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했던 거야! 했던 거야! 근데 확실히 옛날 라멘이나 돈가스나 먹다가 이런 데는 진짜 맨날 너 구우면 맨날 배 죽었다 솔로도 안 먹자 그거 너잖아 내가 더 좋아하게 하는 거야 가끔은 이런 예쁜데여가지고 아, 그래? 인스타 감성? 뭐야?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사라졌어 화장실 안 갔다 왔어 나 화장실 오늘 어땠어? 오늘 완전 최고야 나도 춥긴 했지만 좀 안 먹던 걸 먹어서 그런지 기분이 좀 이상하네 오랜만에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했어 야, 평소에 한 것도 데이트거든? 왜? 아, 왜? 잠깐 들고 있어, 좀 싫어, 왜? 빨리 왜? 큰 거야? 배 아파 안 돼, 안 돼 화장실 어딨지? 못 움직이겠어 아,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으니까 그렇게 배가 아픈 거 아니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놓고서 내가 언제 야, 그냥 안 싸면 안 돼 돈 아깝잖아 그쵸 아, 아, 아 아, 어디 가! 아, 같이 가, 여보! 전화해, 전화해, 전화해 아, 여보! 전화해! 전화해!